제 2과목 피부학입니다.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체중의 16%, 총 면적은 1.6에서 1.8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피부조직입니다. 피부조직은 크게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와 피하지방층, 3가지 구조로 이루고 있고요.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상층부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고 자외선이나 다른 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표피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층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질층은 핵이 없고요. 피부 보호 단백질이라는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질과 천연보습인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명층은 주로 피부 조직이 두꺼운 손이나 발바닥에만 존재하고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립층은 각화가 시작되는 층이고요. 핵이 없는 무핵과 핵이 있는 유핵이 같이 공존하는 층이 과립층입니다. 그리고 불투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이 침투되는 것을 몸속으로 피부 안으로 수분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국층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 한스 세포가 분포되어 있고요. 림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저층은 가장 중요한 층인데요.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세포분열이 이루어지는 층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층입니다. 이 기저층에는 피부색을 내어주는 멜라닌 세포, 촉각을 만들어주는 머켈 세포, 그리고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질형성 세포가 이 기저층에 존재를 합니다. 진피입니다. 진피는 피부의 90%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피부라고 불려지는 피부 구조이고요. 신경과 혈관, 림프가 존재를 하면서 표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두층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서 탄력과 신축을 부여를 하고요. 결합조직인 섬유아 세포가 유두층에 존재를 합니다. 망상층은 기질과 탄력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식세포, 비만세포가 존재를 하고 피부 부속기관인 혈관, 림프관, 피지선, 땀샘, 모낭, 잇모근 이런 피부 부속기관이 망상층에 존재를 합니다. 이 망상층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피하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수분을 조절하며 탄력성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영양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기능입니다. 피부의 기능은 보호, 호흡, 흡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태양광선, 세균으로부터 보유를 해주고요.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이물질을 막아주는, 맞고 좋은 것은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흡수, 영양분을 저장하고 면역을 간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땀, 모공을 통해서 땀이 배출됨으로 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중요하게 감각 기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통각, 앞각, 냉각, 온각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각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각하를 하는데요. 피부는 이제 죽어서, 이렇게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피부 세포가 만들어져서 각하하는 주기는 28일이 소요됩니다. 피부의 폐하입니다. 폐하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로서 피부의 표면에 산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피부의 폐하가 5.5일 때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하고요.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폐하농도가 되겠습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멜라닌 소체의 수, 크기, 분포, 멜라닌 하의 정도가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멜라닌 세포 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멜라닌 소체의 수나 크기 분포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피부 부속기관입니다. 피부 부속기관 제일 먼저 한선, 땀샘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온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온도인 36.5도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우면 땀을 배출을 해주고 추우면 모공이 다쳐서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선은요. 우리가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이 부분도 한선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에크린선인 소환선인 에크린선은요. 진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그리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크린선인 대한선인데요. 아포크린선인 대한선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서 점성이 있고 우유빛의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 액체는 냄새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이 액체에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공을 통해서 같이 배출이 되고요. 사춘기 이후에 발달을 합니다. 특정 부위에만 분포되어 있는데요. 성기, 겨드랑이, 유두, 기 주변에 분포되어서 냄새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으로는 흑인조어, 흑인.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피지선입니다. 피지선은 기름샘, 모낭샘이라고도 하고요. 피지선도 모낭과 연결되어서 피지가 배출이 됩니다. 피지선은 망상층에 위치해 있고요. 손바닥, 발바닥은 제외한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지의 성분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왁스에스테르, 스코알렌,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피지선이 해주는 기능인데요. 피지가 해주는 기능은 촉촉함과 윤기를 부여해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폐화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서 이물질로부터 번식을 억제하여 주는 기능, 지방성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부속기관 세 번째 모발입니다. 모발의 주성분은 켈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발은 피부 보호, 체온 조절, 감각 전달, 장식, 노폐물 배출, 충격 완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은요. 크게 우리가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모관, 모근 두 가지로, 모근, 이렇게 기모근까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털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모근은 피부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근은 다시 모낭, 모구, 모유두, 모모세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유두에는 혈관과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세포가 세포분열을 해서 머리가, 털이 자라게끔 해주고 죽은 세포는 탈락되어서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모근은요. 모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모근은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나 속눈썹, 겨드랑이에는 이 기모근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발의 단면 구조, 모발을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털을 딱 잘랐을 때의 구조인데요. 잘라봤을 때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게 모표피, 안쪽이 모피질, 가장 중심부가 모수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는 모관, 모근, 기모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카락이나 털을 딱 잘랐을 때,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는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피질은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요. 이 모피질 안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에 색깔을 부여하게 됩니다. 모발의 주기는요. 성장기, 퇴하기, 휴지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퇴하기부터 성장은 전기를 해서 휴지기는 탈락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피부 부속기간 네 번째로 손톱, 발톱인데요. 손, 발톱은 매일 0.1mm씩 성장을 하고 케라틴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하는 역할은 손끝, 발끝을 보호하고 받침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발톱의 구조입니다. 조근, 지유연, 조상, 조모, 반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조근이 뿌리 부분이고요. 여기 조상에서 신경조직과 모셀관이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조모, 조모에서 손톱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부장애와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장애는 1차적 피부장애인 원발진과 2차적 피부장애로 흉터를 남기는 속발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발진, 속발진. 그래서 이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발진은 1차적 피부장애고 반점, 홍반, 구진, 농포, 팽진, 소수포, 대수포, 결절, 종양, 낭종이 해당이 됩니다. 속발진 2차적 피부장애는 피부에 흉터라든지 이런 흉터를 남기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종류는 인설, 찰삼, 가피, 미란, 균열, 괴양, 반응, 위축, 태선화가 해당이 됩니다.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질환은 우리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겠는데요. 온도, 열에 의한 피부질환은 땀띠, 화상, 동상이 있고 기계적인 손상에 의한 피부질환은 티눈이나 굳은살이나 육창이 해당되며 습진에 의한 피부질환은 접촉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신경피부염, 습진이 해당이 됩니다. 감염성 피부질환은요. 다시 또 감염성 피부질환은 세균에 감염되었느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느냐, 곰팡이균인 진균에 감염되었느냐, 칸디다증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세균에 의한 피부질환은 농가진, 철종, 봉서염, 바이러스성균에 의한 피부질환은 수두, 대상포진, 사마귀가 해당되고요. 곰팡이균인 진균성에 의한 피부질환은 손발톱 무점이나 무좀, 두부백선이 해당이 됩니다. 모발질환으로는 원형탈모나 남성형탈모증이 있고요. 여기 저색소 피부질환과 과세소 피부질환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색소는 말 그대로 색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백색증, 백방증이 있고요. 과색소 피부질환은 색소가 커짐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몽고반, 악성흑색종이 해당이 됩니다. 피부와 영양입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 해당이 됩니다. 탄수화물,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량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단백질, 무기질, 물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성분으로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해서 구성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물은 생리기능과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피부와 영양입니다. 영양별로 피부에 미치는 영양을 살펴봤을 때 탄수화물은 결핍이 되면 피부염과 부종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은 산도를 향상시켜주는 우리 피부의 산도, 폐하가 5.5일 약산성일 때 가장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상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탄수화물이 합니다. 단백질은 폐하의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효소와 호르몬의 합성, 면역세포와 항체를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장기를 보호하고 피부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은 체내 대사와 생리 조절 작용을 효과를 주는 영양소인데요. 주로 음식을 섭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은요,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잘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A는 상피를 보호해주고 비타민 D는 항구루병 비타민은 항산화, 노화를 박아주는 비타민 K는 용혈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1은 상처를 치유해 도움이 되고 비타민 B2 피지 조절, 비타민 B5 저항력 증진, 비타민 B6 세포 재생, 비타민 B7은 탈모와 습진을 예방하고 B8은 건강한 모발을 유지, B9은 세포 증식과 재생, B12은 세포 증식과 재생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B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비타민 H는 염증과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힘드시겠지만 비타민 별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무기질에 해당되는 것은 효소, 호르몬 구성 성분, 폐하를 평영, 그러니까 효소가 무기질이 하는 역할이죠.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폐하를 평영을 조절해주는 것을 담당하는 영양분이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피부와 태양강선입니다. 태양강선은 자외선 6.1%, 가시강선 51.8%, 적외선 4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적은 양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장인데요. 자외선의 종류는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단파장인 200에서 290 나노메타의 단파장은 UVC로 표현을 하고요. 살균과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290에서 320 나노메타의 중파장은 UVB로 표시를 하고요. 기저층과 진피상부까지 도달해서 각질층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파장, 320에서 400 나노메타의 장파장은 UVA로 표시를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피층까지 도달을 하면서 탄력을 감소시키고 잔주름과 색소 침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외선의 영양입니다. 자외선의 영양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장점은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양광선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균소독, 혈액순환, 촉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빨갛게 홍반을 만들어내고 색소를 침착하고 강노화를 유발시켜서 광가민 증상과 일광화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단점도 가지고 있는 자외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양광선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자단지수인 SPF입니다. SPF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외선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 보호 지수가 SPF입니다. 그래서 SPF에 구하는 공식은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소 홍반량분에 제품을 사용했을 때 최소 홍반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SPF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넘어가겠습니다.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하고요. 적외선은 근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외선의 효과는요. 열을 내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위안을 도와주고요. 통증을 완화와 진청 효과를 가져다주며 혈압 이완과 감소의 효과와 혈관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과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은 외부 친인물질에 대해서 생체방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역의 종류는요. 자연 면역, 획득 면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 면역은 우리 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면역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부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우리가 재채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면역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기, 우리 피부에 있는 폐하산성막, 그 다음 우리 혈액에서 가지고 있는 식균작용 이런 것들이 자연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획득 면역은요. 만들어서 얻어지는 건데요. 예방접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를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병을 알음으로 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획득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면역 반응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식세포 면역 반응과 면역 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 피부의 면역 작용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세포 면역 반응은요.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식균작용, 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하는 것이 식세포 면역 반응이고요. 면역 세포에 의한 면역 중요하죠. 세포 면역에 의한 면역은 세포 면역이 B림프구와 T림프구를 가지고 있어서 B림프구는 항원, 이물질인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분비를 하는데요. 이 항체가 바로 면역 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T림프구가 분비를 해서 항원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체액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림프구는요. 항원을 인지했을 때 이물질인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림포카인이라는 대식세포를 분비를 해서 이 항원, 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이 세포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면역 작용, 피부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면역 역할을 하냐면요. 피부에는 우리 아까 층이 있었죠. 표피, 진피의 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몸 안쪽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층구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부에 산성막이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생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면역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에 있는 표피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이물질을 막아주는 면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의 건조, 그래서 우리 피부가 습하지 않고 건조함으로 해서 미생물의 생식과 번식과 생육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 피부가 가지고 있는 면역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노화입니다.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인성 노화, 광노화 내인성 노화는 그냥 자연적인 노화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노화를 내인성 노화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내인성 노화는 한선수, 안드로겐,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수가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겐이 감소되면서 피지 분비가 저하되고 멜라닌 세포가 감소되면서 자외선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고 랑게르한스 세포 수가 감소되면서 피부의 면역 기능이 감소되게 됩니다. 반면 피부의 두께는 얇아지면서 각질 형성 세포는 커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노화입니다. 태양강선에, 그러니까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광노화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강선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태양강선이 많이 닿이는 목 뒤쪽에 많이 생기고요. 이 목 뒤쪽에 마른 목골의 주름이 발생하는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노화는 모세혈관 확장, 색소침착, 탄력소실, 각질층 두께가 두꺼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강선 중에서 주요인은 자외선 B입니다.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은 자외선 B인데 자외선 A도 장기간 노출되면 자외선 A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피부학 2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